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대법원이나 대법관들이 4.15 총선의 무결성, 4.15 총선의 정직성을 제대로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저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여 건을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본인들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까지도 미룰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태규 전 부상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전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권순일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결국은 무죄를 받아낸 것에 대해서 재판글의 의혹이 농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법 역사에서 지금처럼 대법원의 위상이 추락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은 적은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 세상이 바뀌게 되면 그냥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대신에 사법적인 단죄의 대상에 현재 12인의 대법관들이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6개월 안에 끝내야 될 선거 무효소송을 1년 8개월씩이나 문개고 있는 대법관 12인 전원은 어떤 혐의로든지 간에 결국은 사법단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양파처럼 까도 까도 부정선거를 의심하게 하는 정거물들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어지식인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꼼꼼히 묵묵히 추진해온 유튜브 채널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이 새벽에 상당히 새로운 정거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미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님은 2020년도 4월 15일 총선 직후에 정밀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전국 차원에서 보정값, 일명 조작값이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 결과 사전투표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낱낱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직접 아크릴로 만든 투명투표함에 3500여 장의 투표지를 투입한 결과가 어떤지를 직접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최하단에 무려 22km의 그램의 하중이 가해지고 중간에는 10kg의 하중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그런 재건 표장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특히 사전투표지는 출연할 수 없는 점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 표장에서 발견된 거의 대부분의 투표지가 4.15 총선 이후에 제작되어서 투입됐다는 것을 바로 이런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개된 인천연수월 6월 23일입니다. 공개된 인천연수월에서 포착된 영상과 사진 이미지를 종합해서 놀라운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인천연수월의 투표지들은 구격투표지 무게 1m 곱하기 1m인 평양당 100g 모조지가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최소 120g의 모조지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격투표지가 사용된 것이 아니고 비구격투표지가 사용됐다. 결국은 위조투표지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재건표는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의 진짜와 가짜 그러니까 진위여부를 판가람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투표지의 진위여부를 판가람하는 것이 그야말로 재건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한 일은 가짜와 진짜가 섞여진 투표함, 솔직히 가짜로 거의 대부분이 채워진 그런 투표함을 투표지를 세는 일을 두고 재건표를 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지금은 진짜에 해당되는 감정을 앞에 두고 대법원에 보관 중인 감정 목적물, 재건표장에서 확보된 주요 정거물을 위조해서 그건으로 인해서 대법관이 고발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유력한 정거물로 제시된 유튜브 채널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의 위대한 발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사진 이미지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미지 투표지들은 인천연술 사전투표지들입니다. 저렇게 빳빳한 사전투표지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전투표지는 거의 위조투표지로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소위 가짜 투표지, 위조투표지들입니다. 재건표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대법관들이 투표지 진의 여부를 판별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현장에서 즉시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 성소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 빳빳한 사전투표지였습니다. 문제는 대법관들이 판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2단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미지는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은 구격투표지를 직접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지에서 구격용지로 일컬어지는 사전투표지를 위한 롤용지, 평양 100g 모조지를 사용해서 구격투표지 샘플을 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런 뒷면이 아주 하얀 경우는 샘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뒷면에 아무것도 없는 흰 투표지가 바로 구격투표지 샘플 뭉치입니다. 다음은 3단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사용한 것은 100g 모조지의 롤용지를 사용해서 만든 구격투표지 샘플, 자척과 인천연수월 재금표장에서 등장한 사전투표지 뭉치를 우척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상호 비교의 초점, 핵심 포인트는 바로 두께를 비교하는 겁니다. 두께를 비교하게 되면 종이 무게를 역산으로 해서 환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네 번째 최종 결론입니다. 비교 방법은 같은 크기, 같은 각도로 일치시켜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지의 각 꼭지에 해당하는 모수리의 빨간점을 기준으로써 샘플과 실제 투표지를, 인천연수월 재금표장에 출연된 실제 투표지를 비교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롤용지로 제작한 구격투표지 500장의 두께는 6.5cm입니다. 500장의 두께가 6.5cm입니다. 이 경우는 평양 100g 모조지 구격투표지 용지를 사용한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비교의 기준점이 됩니다. 100g 모조지 롤용지 500장을 쌓아놓은 두께는 6.5cm입니다. 그러나 두께를 확인한 결과 인천연수월 재금표장에 사전투표지 500장의 두께는 바로 7.5cm입니다. 1cm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바로 120g 모조지를 사용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연수월의 소위 샘플과 실제 인천연수월에 출연한 500장의 투표지를 상호 비교한 결과 샘플은 6.5cm 그리고 직접 인천연수월은 7.5cm입니다. 1.0cm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두꺼웠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곧바로 인천연수월의 사전투표지가 120g 모조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 23일 날 경남 양산을에서는 형성상 변호사 등의 정언에 따르면 무게를 직접 측정한 결과 150g 모조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을 주심 조재연이 완강하게 무게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대법관 스스로가 투표지 뭉치의 무게가 소위 부정선거 여부를 판매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익히 알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서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8월 30일 날 서울시 영등포 재검표장에서는 무게 측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또 놀랍게도 주심 조재연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로 서울시 영등포 재검표장에서는 투표함 보관장소의 입구 봉인지가 훼손된 것으로 그래서 재검표를 앞두고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이 훼손된 것은 바로 투표지가 교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게를 재는 것만으로도 선거 무효소송이 모두 끝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건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대법관들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면 바로 그 자가 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의 경선 당내 선거관리위원회, 한기호 부의장, 그리고 김재원 공명선거추진단장 등은 모두 다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인공들입니다. 역사가 그리고 법정이 그들의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합당한 처분을 내려주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